추석 연휴에 고향집을 찾아 농사회를 돕던 20대 여성이 농기계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17일 경북 청송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19분 청송군 안덕면의 한 과수원 인근에서 이동형 농약 살포기가 약 1.7m 아래 밭으로 넘어지면서 26세 A씨가 깔렸습니다. A씨는 인근에 사는 주민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. A씨는 추석을 맞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을 찾아 농사회를 돕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했습니다.